우리 동네 동전마켓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미사용 탑10동전 1966년 1원 겨냥주와 80만원 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희귀동전 대박비 이익 엽전이다. 금속 찾아 산타는 산타 마시나요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산 자락 46세의 김현철씨가 9세의 아들 한중군과 함께 한창 산탐산에서 하는 금속탐지에 빠져있었는데요. 비가 내렸지만 김군은 우산도 쓰지 않고 산 곳곳을 누볐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김씨 손에 있던 탐지기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반응하기 시작했고 부자는 호흡을 맞춰 정밀탐지에 돌입했는데 소리가 울린 곳에서 김씨는 휴대용 삽을 꺼내 흙을 팠습니다. 김군은 핀포인터라 불리는 장비로 땅 밑을 찌르며 탐지물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이 지났고 김씨 부자는 연식을 알 수 없을 만큼 부식된 국자와 경첩 그리고 23년 전 발행된 10원짜리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김씨 부자처럼 금속탐지기로 산과 바다에 숨겨진 금속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해외 유튜버들이 올린 탐지 영상을 보고 취미로 입문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67년 전부터 탐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장비 가격은 만만치 않은데 입문용 장비는 50만원대이며 바탄바다에서 하는 금속탐지 장비 가격은 100만원대에 달합니다. 지리와 역사도 공부해야 하고 조선시대 지도나 항공사진을 보며 옛사람들이 자주 다닌 산길의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보부상이 오간 길에선 상평통보와 같은 문화재가 발견되기도 하고 실제 문화재로 판정되면 평가액에 따라 2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값서치를 인정받는 탐지물을 찾기는 어렵는데요. 그래서 탐지인들은 자신의 장비를 활용해 공익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산탐이 취미인 51세의 김은조씨는 두 달 전 경기도 파주의 한산에서 6.25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해 군에 도움을 줬는데 김씨는 산탐을 하면 주로 포탄 파편 같은 전쟁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나오고 우리의 아픈 역사가 곳곳에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5년 전 한신홍 부부는 탐지인들 덕분에 잃어버린 결혼반지를 찾았는데요. 당시 남편이 한강다리 위에서 아내에게 프로포즈하던 도중 반지를 떨어뜨렸고 부부가 탐지인들의 커뮤니티인 금속탐지기 여행에 도움을 청했고 운영자 43세의 이모씨는 자신의 장비로 반지를 찾아줬습니다. 탐지인들은 탐지 활동이 큰 돈이 되지는 못해도 소중한 취미라고 입을 모으는데 20년 넘도록 무릎관절염 등으로 고생한 54세의 김종식씨는 4년간 꾸준히 산탐을 하며 무릎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의씨는 2년 전부터 회원들과 함께 수집한 동전 등을 모아 장애인단체 소년소녀가장에게 약 2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철씨는 아들 한중공과 함께 산탐을 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는 화폐 발행 역사를 외울 정도로 동전 수집 애호가인 아들을 위해 탐지라는 취미를 시작했고 김씨는 아들과 함께 주말마다 산탐을 하며 보내는 시간 자체가 내게는 큰 행복이자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전 수집 비상사태의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 화폐 수집 가치 상승이란 영상과 수집 한 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에 채널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